안녕하세요. 금일은 클락슨 리서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33주차 선박의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선가에서 변화가 있는 선종은 VLCC, 스웨즈막스 탱커, LNGC,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선박 수준은 주춤한 상태이며, 2022년 발주 물량은 813척입니다. 발주 물량에서 2021년과 비교하면 36% 감소한 수준의 선박 발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가에 있어서는 높은 후판 가격,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 슬로대 부족 문제로 높은 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후판 가격에서 가격 하락을 보인다면, 신조 선박의 선가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선종별 선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VLCC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9,200만 달러, 2020년 8,550만 달러, 2021년 1억 1,2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0%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스웨즈 막스 급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6,150만 달러, 2020년 5,60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0%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는 5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아프라막스 급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4,850만 달러, 2020년 4,650만 달러, 2021년 5,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6,1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2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7%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MR탱크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3,575만 달러, 2020년 3,400만 달러, 2021년 4,1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4,3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2%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다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LNG 운반선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8,600만 달러, 2020년 1억 8,600만 달러, 2021년 2억 1,0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2억 3,9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8%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LNG 운반선의 선가는 LNG 수요 증가로 선박의 수요도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으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LPG 운반선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7,100만 달러, 2020년 7,100만 달러, 2021년 8,15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8,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3%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일곱째로 살펴볼 선종은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이만 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4,600만 달러, 2020년 1억 4,200만 달러, 2021년 1억 8,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2억 1,4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47%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1만 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9백만 달러, 2020년 1억 2백만 달러, 2021년 1억 4,8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1억 5,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42%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275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3,150만 달러, 2020년 3,000만 달러, 2021년 4,0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4,3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7%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일곱째로 살펴볼 선종은 6,500CU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6,500만 달러, 2020년 6,75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선가는 9,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8월 19일의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9%입니다. 2022년 8월 12일 대비하여 8월 1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종에서 2019년 대비하여 선가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선박 발주, 수주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8월 19일 평균 선가 상승률은 약 32.5%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19일 선가 상승한 선종의 선가 상승 금액을 정리하여 보면, VLCC 100만 달러, 수에즈막스급 탱커 50만 달러, LNG 운반선은 100만 달러, 2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100만 달러, 자동차 운반선 PCTC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선박 발주는 주춤한 상태이며, 일부 선박 발주가 이어지면서 선가를 지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요인으로 향후 선박 발주는 감소할 것이며, 선박 수주를 위하여 조선소들과 선주들과의 관계는 다시 역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